28일 목요일에는 일본에서 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오전 5시 53분에 오키나와 근해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두 번째 지진은 1분 뒤인 오전 5시 54분에 이와 태연연한 북부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60km입니다. 세 번째 지진은 오전 9시 55분에 이바라키연 남부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네 번째 지진은 오후 3시 50분에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다섯 번째 지진은 저녁 9시 28분에 나가노현 남부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이고 여섯 번째 지진은 호쿠시마현 아바다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28일 목요일에 발생한 여섯 번의 지진들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지진은 이바라키연 남부의 규모 4.6 진도 4의 강진입니다. 도쿄 사이타마현 가나가워현 분마현 도치기현 지바현에도 진도 3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번 28일 목요일 이바라키연 남부의 강진은 약 20일 정도 전에 10월 7일 오후 5시에 같은 장소인 이바라키연 남부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몇 시간 후인 저녁 10시 41분에 일본의 수도인 도쿄까지 크게 흔들렸었던 지바현 북서부 규모 6.1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내로 관동 지역에서 큰 지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바라키연 남부를 포함하여 2016년도에 2월에 진도 1부터 4까지 28번 지진이 발생 후에 3월에 17번 4월에 23번 5월에 21번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특히 5월 16일 저녁 9시 23분 이바라키연 남부에서 규모 5.6 진도 5약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 지진 발생 당시를 보면 이바라키연에서 2011년 3월 1일부터 소규모의 진도 이래 지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달에 관동 지역에서 큰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일 목요일 발생한 이바라키연 남부의 규모 4.6 정도의 강진은 3월 16일에 규모 4.8 이후로는 이런 강진은 없었습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발생하는 지진으로 작년 2020년과 같이 일본의 지진 발생이 특이한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해에 6번 발생을 했었으며 그 이외에는 이바라키연 남부에서 1년에 2,3번 정도이고 2011년에도 10번 발생을 했었고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에도 6번 발생을 하면서 일본의 대지진 발생 시기에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수요일 식곡 후에 에이메현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에이메현은 지진 발생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작년에도 이 지역에서 지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3번 지진이 이 지역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에이메현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이 근처에는 중앙고조선 반층대가 지나고 있고 마소선과도 연결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에이메현 부근의 야마고치와 이유나다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27일 수요일 후쿠시마바다에서 규모 5.2의 강진 발생 전에 땅울림 현상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태풍 이후에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20호 태풍 만로가 지나간 이후 강진에 주의하여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